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샤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위니팩 대학교 학생이에요. 이번 위니팩 대학교 동아시아 학과에서 처음으로 코리아 필스터디라는 강좌를 전남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개설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강좌로 강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한류 라고 해서 코리안 웨이브 해서 굉장히 한국 문화가 폭풍을 치면서 다른 나라로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한국 현대문화에 대해서 강좌를 하게 됩니다. 전남대학교에서 4주간 강좌를 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필트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됩니다. 처음으로 유니팩 대학에서 이 강좌를 개설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줘서 같이 갈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원래 필트리 코스가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를 통해서나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디오를 만들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자신하건데 이 강좌가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또 이렇게 한국을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나 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영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의 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해서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기쁘게 또 한국 가서 열심히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도 또 더욱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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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